NC6300 시리즈 NC6300 시리즈는 CVD 코팅 적용으로 내치핑성과 내마모성이 향상되었고 주철 가공시 발생하는 트러블을 해결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제종과 칩브레이커의 우수한 조화를 통해 가공능력과 수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MK 칩브레이커는 철미를 향상시켜 철삭 부활을 줄였습니다. 고속, 연속 가공에서 내마모 성능과 가공 품위를 향상시켰고 안정적인 가공을 위해 지지면을 넓게 설계하여 돌발 파선, 인산부 치핑을 개선하였습니다. RK 칩브레이커는 넓은 랜드와 지지면 설계로 고이석, 고절임, 강단석 등의 고구화 가공에서 뛰어난 인성과 뇌파선 성능을 제공하며 인선의 철삭성과 인성 최적화로 형성된 내치핑성, 안정적인 수명을 보장합니다. NC6300 시리즈는 다양한 주철 부품에 적용이 가능하며 단속이 많은 주철 피서체, 불안정하고 떨림이 심한 장기, 고이석, 강단석 조건의 작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뇌결선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철 터닝 시리즈 NC6300 코로이